네. 우선 36대 이어서 37대 회장의 재선출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재선 공약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게 교권 3법 개정하고 스쿨 리뉴얼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교권 3법이라는 것은 이제 아동복지법 5만원만 받아도 불금을 받아도 바로 퇴출이 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헌법 소원을 통해 가지고 위헌 판결로 받아가지고 그런 개정을 했고요. 교원 지휘법은 선생님에 대한 폭언, 폭행, 공갈, 협박, 명예훼손과 관련된 제3자나 학부모 모든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고발상황으로 이번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학포기법은 갱명한 사안인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종결 권한을 주고 좀 중대하다고 보는 것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근면 간의 결정에 대해서 아마 이게 통과가 되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쿨 리뉴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3법을 통해서 학교가 이제 정상화가 되고 공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교육의 3주체가 바로 가는 것이죠. 선생님은 선생님들 역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이제 학생은 학생답게 해서 교육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학교의 안정성, 교단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스쿨 리뉴얼로 이렇게 제가 정했던 것이죠. 네. 그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자사고 문제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앞선 리포트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교육법정주의 전환을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를 살펴보면 그러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이 자사고는 뭔가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교육철학이 이제 평등교육철학이었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로 인재가 유출이 되어지고 또 특정 지역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이런 영역 부분을 우리 전국 단위로 해서 교육의 수월성 부분도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자사고가 설립이 된 겁니다.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오늘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사고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에 선생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고 시정 개정해가야 할 문제지 올라와 나싱으로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교육의 시행령을 법률로서 제정을 해서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또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아니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교육법정주의를 제가 주장을 했고 지금 주장한 내용입니다.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의 교수업이 오늘 재개가 됐는데요 이 파업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자라고 하셨는데 학교의 피해는 최소화되겠지만 노동계획 반박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비정규직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십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처우 개선은 처우 개선은 별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처우 개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 단위 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필수 공익 사업. 주장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교육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아이들 어떤 급식을 담보해서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교육의 공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백년지대교육을 잘하는 아이들의 성장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 그. 이 급식 문제를 볼모로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은 있을 수 있으나 학생이 우선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취임과 함께 교육체제를 개선을 위해서 투트랙 교육체제 개편을 강조하셨습니다. 중학교 이후에 직업 선택과 취약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2017년 또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대선 때죠 각 정당에 다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 인력이 급격히 지금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제조업 영역도 거의 지금 우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너무 진학 중심 교육체제 개편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70년대 저희들 우리들 세대 때는 직업 교육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공업 계열이라든지 상업 계열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요. 이와 같이 진학도 중요하지만 직업 계열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투트랙으로 감으로써 오로지 입시 중심 교육체제 개편을 완화시키고 취업으로써 우리가 산업 인구 동력도 살리면서 그래서 직업 쪽에 간 이런 계열들이 분명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 차별, 이를테면 임금 차별 금지 법안이라든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버넌스를 구축해주면 투트랙으로는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게 또 학벌주의 타파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벌주의 타파뿐만 아니라 입시 제도 문제라든지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지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교육환경의 안정화를 도모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의 임기 동안 교육은 교육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